옛날 예적 꽁지가 살았습니다 조선 정복을 위한 조선 메카 보부상회 행동대장이었어요 왕년에 좀 날렸구만 메카 공장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조선 정복을 위하여 메일을 잘못 본 건가 전행동대장 관하습격 레지스터 하얀 불빛단 말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오소이 위쪽 입구에서 들어온 큐브를 아래쪽 출구로 보내세요 첫번째 네모를 클릭하세요 이즈이 명령 권한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초이전 총장 지금은 알려주지 않겠다 네 뭐 네 다 오소이 이시 반복 쑥달 셔플 조건문 가지세요 문어 큐브 큐브를 보내면 보관합니다 큐브를 꽉 채우세요 큐브를 꽉 채우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간단한 일입니다 뭐? 관리자 대단해 모두 큐 어딘가에 정리하세요 큐브를 꽉 채우면 큐브 큐브를 꽉 채우면 큐브를 Muk 큐브를 turns 큐브를 아..아나가 많잖아 5개에서 10개까지 들어오는 거구나 요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 5개는 되잖아 아니 뭐야 뭐임? 10개까지만 온다메 뭐지? 10개까지만 온다메 나한테 거짓말을 안거니? 아 빈 장소에서 뽑으려 해서 안됐구나 이건 될 거 같은데? 이거였구만 잘 못 분류된 큐브들 2, 3, 4, 5, 1 1, 2, 3, 4, 5 로 바꿔주세요 잘못된 코딩을 따른 로봇은 처분됩니다 아니 내 잘못인가? 로봇 잘못입니다 문어가 꽉 찰 때까지 Q 로 보내고 일은 여기로 보내고 그 다음 Q를 비워 그거를 공비를 떼까지 1장을 완료하세요 문어배양 올생이는 휴 먼 위에도 핑크 거대 문어 기계색 생명체 흉내내낸 작업실의 이름에 X가 붙어있다면 필수적인 작업실은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어렵습니다 5개의 큐브가 있습니다 3을 제외하고는 쓸모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큐브만 출고로 내보냅니다 뭐지? 뭐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걸 가져와라 if 네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시키는 걸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도록 네가 나한테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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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통 빌릴 때까지 하나 많은데 안복문이 필요 없었나 여기는 크로쿤 크로쿤 뀩뀩뀩뀩뀩뀩 뀩뀩뀩뀩뀩 뀩뀩뀩뀩 우리 밥을 두는 데스 초이총장 문호한테 물어본 내가 바보지 타코야키 맛있겠다 만약 아니면 이펠스 디펙트 보관함이라고 불러줄래? 왼쪽에 있는 변수와 같은색 큐브는 출구로 보내세요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펠트 보관함이라고 불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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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펠트 보관함이 좋아져요 이펠트 보관함이 좋아져요 이펠트 보관함이 좋아져요 표정 정잘 본격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같은 새끼리 넣으십시오 콩쥐이 스 크런치 타임 와 콩쥐이 근데 스팀에 콩쥐라고 치면 나오나 콩쥐이 1등만 기억하겠다 님 스페이스로도 대화문 넘겨주면 안 돼요? 되네? 뭐지 아까 안 됐던 것 같은데? 거짓은 참으로 참은 그 짓으로 뭐지? 빨강 큐브가 연속으로 들어와도 빨강 한 개 노랑노랑 노랑이 들어와도 노랑 한 개 뭔 소리야? 하나만 보내십시오 같은 색이 연속되는 큐브 묶음 중 하나씩만 출구로 내보내주세요 이지하네 쉽다 쉬워 빅불지 그치 나랑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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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하는 미친 로봇... 아니 왜 별 안 좋아? 잠깐만... 하나가 맞네... Q에 하나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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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짓이야... 하나가 맞네... 하나가 맞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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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또 작동하지.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를 듯. 안녕. 제 스쿼트는 왜 하는 거임? 마체가 약한가? 해 치웠나? 거시기 안 로봇... 그냥 텔레포트하게 만들줘. 카카로트 로봇을 만들줘.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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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